자 제목은 아기 고양이의 실종이라는 게임입니다 으잉 귀여워 클릭 어느날 고양이가 자고 있었어요 근데 고양이는 깨달았죠 아니 우리 애기가 어디갔지? 어? 애기야? 어잉? 고양이가 애기 고양이를 찾기 위해서 문을 열어주세요 빨리 가 엄마 고양이는 또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키가 무지 작아요 그래서 곰돌이를 올려줍니다 우리 애기 고양이 어딨어? 저기로 갔어 그래 고마워 귀엽지 않냐? 아 존나 존나 귀여운 것 같아 고양이는 애기 고양이를 찾으려고 다가가려고 하는데 아니 저 세상에 저게 맨 개새끼가 있네요 어떡하지? 아기 고양이는 저 아래로 갔는데 그래? 어? 아 이 개새끼가? 어떡하면 좋아 꺼져 꺼져 고마워 존나 귀엽다 이번엔 왜 생지가 있네요 어? 생지가 물에 빠졌다 내가 구해줬지 우리 애기 고양이 어딨어? 쥐를 갖다주면 알려주지 내 물을 받다니 국회의원 새끼가 자 먹어 쥐를 갖다주면 쥐를 갖다주면 쥐를 갖다주면 이런 귀 고양이 새끼 마지막으로 고양이는 큰 고양이가 있는 곳에 다달랐어요 우리 고양이 어딨죠? 어디있는데? 어디있냐고? 여기 어? 클럽? 잠깐만 저거 아악! 택했다! 이 뭔 개소리야? 미쎄가람 사끼 클럽에서 놀고 있었어 엄마 잘못됐다 이런 게임이에요 아악! 교육의원 새끼 감사합니다.